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강의에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날 발언은 주요 수사에서 자신을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을 겨냥하면서 추 장관이 언급해온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후 4시쯤 진천법무연수원에 도착한 윤 총장은 1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이 너무나 명쾌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가 들어서고 또 말하자면 작심하고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이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언어로 명쾌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권력의 비리, 특히나 지금 라임 사태 등에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기꾼 감옥에 있는 사기꾼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김봉현의 말을 듣고 완전히 권력의 비리를 덮어버리고 이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비리로 검찰의 말하자면 향응, 향응 수수 이 사건으로 털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직격으로 말했습니다.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살아있는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라임 사태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이런 청와대 건감원 또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성적 없는 수사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와 추상 같은 지시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검사장은 프랑스 혁명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본뜻을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이 검찰장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메시지를 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찰장악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라.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장악을 하면서도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정의다. 설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교사총장의 이 발언은 이 설명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무슨 수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영장이 어떻고 수사권이 어떻고 공판검사가 어떻고 이런 아주 구차한 소리를 내가면서 검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급박하고 압박하는 소리를 내는 게 그게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적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윤 총장은 부장검사들에게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또 누나와 같은 상장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워크를 잘 만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후배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방문은 2일부터 5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과정의 한 일환입니다. 진천 법무연수원은 윤 총장의 측건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검은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배제하면서 부산고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는 다시 진천 불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천석 인사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추미애는 자신을 비판한 검사들에 대해서 아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그 검사들을 해임시키라 하는 그런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가 벌써 30만, 40만 가까이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는데 그 답의 일모일 부분이 바로 검찰총장의 은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오늘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깔끔하게 오히려 추미애가 나서서 지금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냥 강의해서 원론적인 말로서 추미애를 대반격하고 저격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윤 총장이 한 이 강의는 검사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하는 강의 같습니다. 국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검찰개혁을 맡고 있는 추미애와 또 문재인 심지어 저거까지 제대로 들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의 강의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법기술자, 정권편에 서 있는 검사나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서도 참 부끄럽다 할 정도의, 부끄러운 정도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강의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정말 검찰개혁이 뭔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문재인이 말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문한 전천법무연수원에는 정문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안들도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화안에 보니까 윤석열 총장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라고 적은 글도 있고 한동훈 검사장님 힘내십시오. 망나니, 추미애, 추방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는 곳마다 이제 뉴스가 되고 있고 가는 곳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